오늘은 권위와 친해지라, 권위와 친해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타락할 수 있죠. 이 권위가 좋은 건데 권위가 좀 타락해가지고 권위를 내세워서 무리수를 두는 거, 그런 걸 요즘엔 권위주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대정신이 권위주의를 깨는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권위주의야 깨져야겠죠. 그런데 정당한 권위, 권위가 주는 놀라운 거룩한 능력, 이런 것들까지 다 잃어버려서 결국은 두고 보십시오.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 하는 운동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권위를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귀중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들은 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타락하면 질투가 되잖아요. 열심도 타락하면 타락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권위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권위 자체를 다 버려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많은 혼란 중에 상당수는 권위 부재의 혼란, 권위 부재 때문에 오는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당한 권위가 있다고 하면 갈등들 금방 해소되고 화해도 이루어지고 질서도 잡힐 수 있는 건데 그냥 권위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권위를 다 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닥치는 혼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당한 권위를 존중할 줄 알고 또 세워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권위에 관한 말씀을 보면 민숙이의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째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숙이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했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수는 전통적으로 그냥 이디오피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디오피아 사람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이었던 시뽀라는 뭐냐.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있는데 또 결혼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상처한 것 같다.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또 워낙 오래 살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아마 새로 상처 이후에 아내를 맞아들인 게 아닐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적어도 이때는 80세가 넘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급할 때 얘기 아닙니까? 이 정도쯤 되면 자기가 생각도 있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가 내릴 수 있는 결론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이라고 또 그런데 형님이라고 또 그런데 같은 동역자 중에 시니어라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리암에 좀 지나치게 비방했던 것 같아요. 비방의 이유가 뭐겠어요? 구수여인이니까 아마 피부색이 검은 거겠죠. 그래서 왜 동족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피부색 검은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차별적인 접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적인. 여자가 많은데 왜 저런 여자가 데리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의 이 문맥을 보면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들었던 응답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개진 정도 했다고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문제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언제나 과도하게 해요. 과도하게 나간다는 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웬만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는 것 같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 같이. 과도하게 그건 틀렸어. 말도 안 돼. 뭐 그러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런 식의 표현을 자꾸만 쓰는 사람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가 100%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미리함이 아마 그런 태도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막 도전했죠. 이거는 권위에 대한 거역이 그런 교만에서 뿌리가 나온 거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너만 기도해서 응답하니 나도 기도해서 응답이 있다. 이런 식이죠.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들으셨더라. 네 기도만 기도고 우리 기도는 주문이냐. 뭐 이러고 막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론과 함께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권위에 대해 거역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10절을 보세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함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함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느라. 문등병에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피부색까지 판단하다가 자기 피부가 더 징계받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지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과도하게 교만하게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본 사람들은 다 느낄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왜 저러나? 너무 과도하다. 저 정도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뛰는 것 같다. 이럴 때 한번 지나놓고 보라고요.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도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깨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독교 명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권위는 귀한 것이고 권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도전하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뿌리를 가보면 과연 미리함이 구수여자를 데려오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전했을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안 그래 인간은. 뿌리는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누이인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싹 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마도 무슨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꼬투리 하나 잡은 거죠. 구수여자하고 왜 결혼해? 해가지고 속에 있던 모든 반발심이 다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교활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 보면 별거 아닌 문제를 갖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너 왜 사역을 그따위를 하냐고 그러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에서 자꾸 시비 걸고. 또 앞에 나와서 찬양이나 사역하는 사람들 보면 왜 복장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치마가 짧다느니. 뭐가 배꼽을 봤다느니. 이러면서. 또 말투가 왜 그 모양이냐느니. 잘 보면 좀 이상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과도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견해로서. 그런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고 과도하게 반복하고 그걸 문제지하고 여론 몰이를 하고. 그럴 때 제가 초창기 때 몰랐어요. 저 사람이 참 예민하구나. 왜 저것 때문에 왜 그러나. 그래서 그 문제 갖고 자꾸 이걸 풀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른 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삼각관계에 있다든지 이런 거. 그런 거 아시죠. 만약에 그 오빠가 나를 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그런데 인간은 참 묘해요. 그 문제 갖고는 얘기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데 그 문제는 덮어놓고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런 사소한 문제 갖고 그렇게 깊은 갈등을 하십니까.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해가 되시죠. 미리함의 문제도 구수여자 문제가 아닐 거라고요. 다른 권위에 대한 도전할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꼬투리 하나 잡힌 거죠.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철저하게 응징하게 되더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병에 걸려가지고 모세가 또 참 좋죠. 모세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죠. 우리 지도자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간사 리더들 꼭 이런 마음. 사역할 때 이런 마음 갖고 사역하게 돼요. 3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렇게 도전하던 미리함에 대해서 또 기도해 주잖아요. 원컨대. 13절 보니까. 그를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렇지만 너도 수치당해야 된다. 그래서 진영밖에 7일 동안 나가 있게 만들어봐요. 문등병 환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대가를 치르게 맞는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또 지도자는 또 이렇게 도전했다고 해서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고 하나님 불쌍하게 주십시오. 그게 지도자죠. 사람 죽이려고 세운 거예요. 다 살리자고 세운 거죠.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숙이 20장 1절을 보니까 첫 번째 얘기가 뭐가예요.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선 곧 온 해 중에 신광려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12장 이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미리암은 죽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론도 죽습니다. 20장 29절 보니까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도 죽고. 저는 뿌리가 민숙이 12장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에 대한 거역.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선해 주셨지만 그 사람은 더 이상 놔두지 않았어요. 거두어 가버리죠. 권위에 대한 거역이 꿈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라고 하면 선생님 반말로 말하면 안 되죠. 어제도 제가 신마 갔던 가정이 학교 선생님이신데 그저께도 선생님 또 만났고 이틀 연속 선생님 만났는데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약간 거리가 물고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이제 만만하게 얘기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촌지 이런 게 문제였는데 요즘엔 그렇대요.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각하고 나오세요. 그런데요. 오늘 밥 사주세요. 그런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도전해 믿어지지가 않아요. 운영위원회 이런 거 하면 왜 선생님은 가만히 계세요. 선생님도 내요. 이런다는데 난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벼라가 됐대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거역하고 도전하고 또 자기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선생님 잘못한 거 있으면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고. 이러니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놈의 다리를 부러트려놔야죠. 지금 이 권위에 대해서 부모조차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권위는 깨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내 권리를 쟁취하는 건지 아는데 그게 자신들 망치는가 보다. 선생님을 그렇게 대우해가지고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옛날에는 군사부일체 그랬잖아요. 그 정도까지 갈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학생들이 제대로 크는 거죠. 학교가 무너졌다. 다른 건지 아십니까? 선생님 자체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학부병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데 어떻게 교육이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 한국사회 전체의 문제가 바로 이 권위 부재의 문제구나. 이제 권위. 바른 권위를 온전히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겠죠. 우리 홍대세교의 우리 교사들과 리더나 간사들은 정말 양떼를 생명 걸고 사랑하는 걸 통해서 진짜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권위에 대한 존중함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금 백지 상태거든요. 그걸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우리 사배와 구조의 회복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광역에서 망하겠던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권위에 대한 거역이 그들을 망하게 맞던 이것이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권위에 대한 거역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런 모세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이나 더 큰 권위 우리 최고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권위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우리 두려운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또 하나님을 거역하면 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무리바샘물 사건이에요. 12장 8절 보십시오. 20장 8절. 민숙이 20장 8절 보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1절 보세요. 모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의 손을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딱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 아시죠? 반석을 향해서 말로 물이 터져나와라 이렇게 말하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밖에 안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건지 하나님이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과시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화도 나고 거역하는 백성에 대한 분노심도 있고 또 멋지게 보려고 오벌한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팡이 높이 들어서 딱 딱 이렇게 치지 않았을 거예요. 딱 하고 또 한 번 돌려보고 그렇죠? 뭐해? 쳐다봐 쳐다봐. 한 번 딱 치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렇죠? 충분히 뜸을 들이고 충분히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이 터져나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반응이 뭐예요? 12절. 여왁에서 모세와 아르노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걸 믿음이 없는 불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지. 거룩함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구별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 가나 못 들어가. 이걸로 리젝트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여요. 본질을 본 거예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본질,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 르비듐 상황에서 있었죠. 그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잖아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거 의지하지 않고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목사인 저는 정말 무서운 마음 가지고 이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가 같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불신으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러면 물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물이 안 나오면 하나님 죽을 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해도 결과는 나오고 불신으로 행해도 결과는 나오잖아요.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셔요. 그러나 그 행동은 불신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사람은 reject, 거절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른지 그런지 그거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속에서 내 마음의 태도예요. 그렇죠? 태도. 물론 태도가 잘못되면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결과가 나온다고 또 100% 태도가 올바른 것은 아니다. 그걸 꼭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을 가졌는지는 10절의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이리라. 물을 누가 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주는 것 같이. 물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소의 이름을 물이바라 그러세요. 물이바. 다툼. 누구와 다퉜어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하나님과 뭘 다퉜어요? 영광을 다퉜어요. 하나님과 뭘 다퉜어요? 거룩을 다퉜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진짜 다쳐요. 하나님과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영광 다 찬송하며. 항상 주의 이름 높이고 주의 영광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아는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인간 사회 속에서의 권위에 대한 도전도 결국은 마지막에 대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권위의 위치에 놓여있다 그러면 좋은 권위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에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미래가 험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정적으로 제목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원래 권위에 대한 거역의 대가는 처절하다. 그런데 새벽부터 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 결론을 제목으로 잡으려고 해요. 권위와 친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요. 제가 그런 설계를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유태인들은 어려서부터 권위,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친근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를 몸소 배우고 실천하고 열매를 거뒀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뿌리. 왜 유태인들이 강한지 아십니까? 어딜 가든지 권위는 좋은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모든 권위가 좋은 걸 나에게 줬거든요. 그게 교육이에요. 권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어떠냐 하면 학교를 가면 무조건 가서 담임선생님하고 친해져요. 왜 그래요? 권위는 좋은 거니까. 담임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좋은 성격도 나오겠죠. 아무래도. 또 어딜 가나 시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시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시장님 만나는 거 쉽지 않겠지만 찾아가 봤어요? 가서 만나려고 노력하면 지금 시장님은 온화하신 분이라서 만나 줄 것 같아요. 만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시도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시에 가면 또 자기가 어떤 무슨 압력단체 같은 데가 있다 그러면 쉽게 만나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권위와 항상 친해져요. 그래서 어디인지 권위가 있는 곳에서는 유태인들이 항상 있어요. 어디나. 예를 들어서 동대표 뽑는다 그러면 아마 우리 한국에도 유태인이 산다 그러면 동대표는 거의 90%는 유태인들이 할 거예요. 그거 좋은 건데 왜 안 해? 그런데 우리는 귀찮다고 안 하죠. 안 하죠. 통장. 여기 통장분 계십니까? 은행 통장 그런 거 말고. 통장 혹시 계세요? 통장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도 바쁜데 그런 걸 왜. 아닙니다. 권위가 되든지 권위와 친해지든지 아니면 통장님하고 아주 친하든지. 그러면 얼마나 풍성한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왜? 권위와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 뭔지 알아요? 권위와 친해지는 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 유학생들 공부는 죽어라요. 그런데 어디서 해요? 도서관에서만.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비비를 노는 것 같이 보여도 교수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농담하고 테니스 치고 노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교수님 오면 도망치죠. 어이 무서운 교수님. 물어봐도 영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망치죠. 그렇잖아요. 부끄럽다고. 목사하고도 도망치는 분도 많잖아요. 악수하려고 하면 딱 이따가 바쁠 때 싹 도망가버리고. 누구하고 얘기할 때 도망쳐버리고. 목사 가면 오동길 돌아가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싫은 건 아닌데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 아니야.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권위와 가까이 있으면 피 본다 이런 걸 많이 봤다고요. 옛날부터. 임금님 옆에 있으면 임금이 했던 일이 뭐예요? 밤낮. 수 틀리면 그냥 저것들 능지처참하라. 삼족을 멸하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임금님하고 약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최고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이 한양에서 있던 벼슬이 아니라 한양 바깥에 있는 것 중에서 솔솔한 수입이 있는 곳. 그게 어딘지 알아요? 양주 목사. 최고였어요. 거기서 목사는 패스터가 아니고 목이라고 했잖아요. 양주. 그러니까 서울 근교에 있는데 양주. 거기가 제일 풍요로 왔대요. 양주 목사. 그다음에 아주 떨어지려면 평양 감사. 평양쯤 돼서 뚝 떨어져서 거기를 왕도로 다 알아요. 뚝 떨어져는데 그게 중요하니까. 벌써 양주 목사가 좋았다. 또 평양 감사가 좋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권위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피 보는 거고. 권위가 임하지 않을 그 정도 거리에서 최고를 누릴 수 있는 게 제일 좋다. 그게 우리 몸에 배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전부 다 양주 목사되려고 전부 다 인간관계를 맺어요. 가까이는 안 와요. 또 멀리 가면 나를 좌천시켰냐 이러고. 그러니까 딱 양주 목사가 좋은 거야.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서울로 들어올 수 있고. 그렇지만 왕에게 터치하기에는 또 왕이 너무 멀어서 손도 못 대고.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평양 가서 왕 노릇 하든지. 우리는 전부 다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요. 아니거든요. 권위와 친해져야 그때부터 유익함이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식당에 가 보십시오. 주방장하고 친해져 봐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요? 제가 주방장하고 친해지니까 항상 서비스가 나와요. 어제도 식당 갔더니 또 주방장은 아니지만 주인 아주머니하고 친하니까 또 나왔어요. 서비스를 하나. 그래서 또 더 먹고 체했어요. 하여튼 이래요. 인생이. 권위와 친해져요. 모든 권위와. 로아스 빌딩 여기 대표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하고도 좀 친해지세요. 계속 친해지면 뭐가 달라져요. 세븐일레븐 사장님하고 친해져 보십시오. 그래봐야 깎아주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좋은 일이 많아 보여야 될 거라고. 어딜 가나 권위와 친해지는 법을 꼭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11에서 5장 8절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순종을 배웠대요. 온전하게 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성도들도 순종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분에게 순종하면 만인이 따라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권위에 대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윗전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그럼 만인이 따라올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잃어버렸던 권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권위를 통해서 또 다른 파이프로 흘러넘치게 밀어 닥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바른 권위가 세워지고 또 권위와 친해지고 권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다고 했습니다.